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교육기본통계조사 개요 및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목적은 교육정책수립과 교육연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6조의 2,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2 등이 있습니다. 교육기본통계는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통계법상 자료제출 요구, 실지조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지정통계입니다. 조사 기준일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은 항목의 특성, 활용도 등으로 인해 별도의 조사 기준일을 갖고 있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약 2만여 개의 전국의 유초중등교육기관,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조사장표는 총 88개의 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기본사항, 학교 교원, 직원 및 정현원 등과 같이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장표로 조사하는 학교 공통장표들과, 학생, 입학, 졸업 등과 같이 학재별로 각각 조사하는 학재별 장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조사장표는 총 26개의 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 개황, 공무원 정원 등과 같이 모든 기관에서 동일한 장표로 조사하는 공통장표들과,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조사하는 기관별 장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추진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학교들은 교육지원청으로 조사 입력 자료를 제출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학교들의 조사 입력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학교의 자료 수정을 요청합니다. 교육지원청은 자료 수정이 완료된 관할 학교의 조사 입력 자료들과 교육지원청의 조사 입력 자료들을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들과 특수학교들, 그리고 직속기관들은 시도교육청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 전체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들의 조사 입력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자료 수정을 요청하며, 자료 수정이 완료된 조사 입력 자료들을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제출합니다. 교육통계 시스템 연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신뢰로운 조사 수행을 위해 나이스의 교원, 직원, 학생 등의 교육행정 정보들을 연계하여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통계 조사를 통해 생산된 자료들은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교육통계 자료들은 초중등 정보 공시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학교 알림이 정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의 조사 단계별 담당자 업무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와 기관의 나이스 담당자는 통계 담당자와 통계 입력자에게 통계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통계 담당자는 교육통계 조사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지칭하며 전체 조사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통계 입력자는 조사 항목별로 자료를 입력하는 담당자를 지칭합니다. 통계 담당자는 나이스의 교육통계 메뉴에 접속하여 본인을 통계 담당자로 지정합니다. 이어서 조사 항목별로 자료를 입력할 통계 입력자를 등록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이스의 교원, 직원, 학생 등의 교육행정 정보들을 교육통계 기초 자료로 연계해 오는 원자료 취합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사 항목별로 통계 입력자들이 자료를 입력하며 통계 담당자가 통계 항목 마감, 제출 자료 검증 단계를 거쳐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상세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방법은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방법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을 살펴보면 3월에는 시도 교육청에서 조사 대상을 설정하고 조사 대상의 기본 정보를 정비합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들을 대상으로 유초중등 교육 기본 통계 조사 담당자 교육이 실시됩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4월에는 유초중등 교육 기본 통계 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실시 및 마감 일정은 시도별로 상의할 수 있으니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통계 입력 자료는 초중등 정보 공시로 연계가 됩니다. 5월에는 조사 입력 자료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고 초중등 정보 공시로 연계된 항목에 대한 확인 및 수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교육부, 시도 교육청들 포함한 유관 기관들을 대상으로 차년도 조사 개선을 위한 유초중등 교육 기본 통계 수요 조사가 실시됩니다. 6월과 7월에도 조사 입력 자료에 대한 검증이 계속 진행됩니다. 6월에는 유초중등 교육 기본 통계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학교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어 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7월 중순 이후에는 조사 입력 자료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되어 시도별로 조사 결과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제출합니다. 8월에는 2022년 유초중등 교육 기본 통계 조사 결과가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공표됩니다. 공표 이후 조사 결과는 교육통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도 유초중등 교육통계 사이트를 통하여 유초중등 교육기관들의 시도별 세부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통계 연보, 간추린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 등 다양한 통계 자료집들을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체계는 앞서 살펴본 조사 추진 체계와 유사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학교들은 조사 문의 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이 어려운 문의사항의 경우 시도교육청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도교육청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의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043-5309-630, 633부터 637까지이며 문의 시간은 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입니다. 현재 콜센터 회선이 6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말씀드린 문의 체계를 지켜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전화 문의량이 많아 콜센터 전화 연결이 어려움으로 가급적 홈페이지의 게시판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게시판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 문의 방법입니다. 유초중등 교육통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조사 문의를 클릭하신 뒤 질문을 작성하여 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작성 시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함께 적어주시면 응대를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게시판을 통해 조사 영역별로 자주 하는 질문의 내용과 답변으로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 게시판에는 조사 지침을 포함한 각종 매뉴얼, 유치원 조사표 등 조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사 개요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년 대비 교육기본통계조사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공통항목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개황장표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학교명에 영문학교명 항목이 추가되었고, 교장 공모제의 입력 대상이 국공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환경의 체육장, 놀이터 유무 항목에 기타가 추가되었습니다. 학교 개황장표의 입력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명에 영문학교명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영문자료 서비스 및 자료활용 확대를 위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유치원은 선택입력 항목이며, 그 외 학재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교장 공모제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만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유치원 환경의 체육장, 놀이터 유무 항목은 실내외, 인근에 해당되지 않는 놀이터가 있어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기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교원 현황 변경 사항입니다. 입력 편의를 위하여 전년도에 입력된 강사 현황을 일괄 등록 가능하도록 전년도 강사 적용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전년도 강사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전년도 하반기 입력 강사를 일괄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교원별 입력 현황 변경 사항입니다. 최종 학력 및 변동 상황 코드를 정비하였습니다. 최종 학력은 학위 기준으로 코드명을 변경하였고 변동 상황은 입력 편의를 위하여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코드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자격증 표시 과목은 교과 항목명을 표시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초빙 현황의 경우 초빙 여부의 원자료 취합을 제외하여 직접 입력하는 항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출신별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초빙 교원 발령일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교원 현황 입력 화면입니다. 최종 학력은 전체 코드명을 학위 기준으로 변경하였고 전문대학 2년제, 3년제 코드를 전문학사학위 코드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변동 상황은 입력 편의를 위하여 재직, 휴직, 퇴직 코드를 구분하여 교원의 변동 사항이 많은 순서 기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격증 표시 과목은 자격증 분야별로 과목을 선택하여 입력하는데 과목을 법적 용어인 표시 과목으로 항목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초빙 현황은 2021년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교장 공모제를 통한 초빙 교장과 각급 학교의 초빙 교사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 교장, 교감, 교사 등 출신 현황을 조사하는 출신별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빙 여부는 원자료의 초빙 교원 발령일 입력 여부에 따라 원자료를 취합하였으나 초빙 교원의 해제 일자가 관리되지 않아 정확한 자료가 취합되지 않음에 따라 초빙 여부의 원자료 취합을 제거하고 정확한 조사 및 검증 활용을 위하여 초빙 교원 발령일을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취합된 초빙 교원 발령일을 확인하여 초빙 여부에 예, 아니오를 입력합니다. 컴퓨터 보유 현황입니다. 조사 대상에 클라우드 PC, 스틱 PC가 추가되었고 구입 연도의 조사 기준일은 학년도 기준에서 연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종료에 기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컴퓨터 보유 현황 입력 화면입니다. 구입 연도의 조사 기준일은 컴퓨터 노후도 조사 등 자료 활용을 고려하여 학년도 기준이 아닌 연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PC 활용이 증가하면서 조사 대상에 클라우드 PC, 스틱 PC를 포함하였고 그에 따라 컴퓨터 종류에 클라우드 PC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학교 도서관 현황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도서관 직원 수만 조사하던 항목에서 사서 교사 입력 항목을 추가하여 도서관 교직원 수로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자료 구입비의 항목명을 자료 구입비, 도서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학교 도서관 현황의 입력 화면입니다. 사서 교사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자료 구입비는 입력 담당자 혼란 방지 및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항목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학제별 조사 항목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유치원의 연령별 학급 현황 변경 사항입니다. 모집 정원의 조사 기준일이 학년도 기준으로 변경되었고 편성 현원 항목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자료 활용을 위해 남녀 구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인가학급 현황입니다. 인가학급 수 항목의 단식, 복식 학급 구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인가학급 수 입력 시 단식, 복식 학급으로 별도 인가받지 않은 경우 편성 학급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졸업 후 상황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초중학교 과정의 진학자 항목 중 대한교육기관 진학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취업자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기술자격취득자 항목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졸업 후 상황의 입력 화면입니다. 초중학교 과정의 진학자 항목 중 대한교육기관 진학자 입력을 위한 대한교육기관 진학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대한교육기관 진학자는 미진학으로 입력하였으나 올해부터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한교육기관 진학 항목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법에 의거하여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시설에 진학한 자만 입력하며 미인과 대한교육기관에 진학한 경우 미진학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대한교육기관은 학력 미인정 시설임으로 진학률 산정 시 제외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취업자는 취업자 기준을 변경한 것은 아니고 직업기구 취업통계의 취업자 정의와 동일하게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의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를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오입력 사례 방지를 위하여 기술자격취득자 항목명을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 항목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공통항목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특정직 및 정무직 공무원 정원의 기능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공립학교 엑셀 업로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올해는 국사립학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교육 공무직 및 교원 현황은 전임 근무지 항목 삭제, 최종학력 코드 정비, 자격증 표시 과목 항목 구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현황에서 임기제 공무원이 원자료 취합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교육 공무직 및 교원 현황의 전임 근무지, 전임 근무지명, 직위, 근무 연수 항목은 자료 활용도가 낮아 삭제하였습니다. 최종학력은 코드명을 학위 기준으로 변경하였고, 전문대학 코드의 경우 2년제, 3년제 코드를 전문학사학위로 통합하였습니다. 자격증 표시 과목은 과목 검색 및 입력 편의 개선 요청에 따라 자격증 분야, 표시 과목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시도교육청 입력 항목 변경 사항입니다. 교원 연수 현황은 입력 편의를 위하여 장표를 개선하였고, 검정고시 실시 현황은 중학교 졸업학력 정보 과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교원 연수 현황 입력 화면입니다. 연수 종류와 연수원 구분 입력 시 각각 코드를 선택하여 연수 인원을 입력하는 방식이었으나, 개선 요청에 따라 코드를 선택하지 않고 연수 인원만 입력하도록 장표를 개선하였습니다. 검정고시 실시 현황 입력 화면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중학교 졸업학력에 정보 과목이 추가되어 과목별 합격자 수 입력 항목에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 조사 항목 변경 사항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사설 학원 개항에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의 정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년 대비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학교 및 직속기관 담당자를 위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통계 시스템의 진행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권한 부여 통계 담당자 및 통계 입력자 등록 원자료 취합 통계 자료 작성 통계 항목 마감 통계 제출 자료 검증 자체 통계 마감 승인 및 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기관 마스터에 도움이 필요한 통계 권한 부여 입력 담당자와 함께 수행하는 통계 자료 작성을 제외한 모든 프로세스는 통계 담당자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계 조사 시작 전 반드시 통계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연도에 교육통계를 담당하셨던 분들은 이미 권한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별도로 권한 부여 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 교육통계 담당자들은 기관의 기관 마스터로부터 사용자 그룹 등록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모두 부여받으셔야 통계 메뉴 접속 및 시스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항목별 조사 입력을 수행해 줄 통계 입력자 역시 권한 부여가 되어 있어야 교육통계 메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그룹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명 또는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한 후 조회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 그룹 등록 탭을 선택한 후 시스템은 일반 행정, 서브 시스템은 통계를 선택하여 조회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고 학교 담당자의 경우 교육통계, 학교통계 담당자 입력자인 경우 교육통계, 학교통계 입력 담당자를 선택하여 저장하고 직속기관의 경우 교육통계 직속기관 통계 담당자 교육통계, 직속기관 통계 입력자로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저장을 완료한 이후 사용자 그룹 등록 화면의 목록에서 사용자 그룹 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탭을 클릭한 후 시스템은 일반 행정, 서브 시스템은 통계를 선택하여 조회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팝업 화면에서 조직명을 검색하여 저장합니다. 저장을 완료한 이후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화면의 목록에서 해당 조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조사 프로세스에 따른 메뉴별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한 부여가 완료되었다면 나이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나의 업무에서 소속 학교 및 기관명을 선택하시고 상단의 통계, 교육통계 상반기 메뉴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통계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담당자 관리입니다. 통계 항목 관리 메뉴의 하위 메뉴인 통계 담당자 관리를 통해 기관별 통계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통계 담당자는 학교의 교육통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기관별로 한 명씩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직명 또는 담당자 명을 선택하여 통계 담당자 리스트 화면을 띄웁니다. 성명 또는 아이디를 선택하여 입력 후 찾기 버튼을 눌러 등록할 통계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통계 담당자로 지정할 담당자 명을 선택하신 후 저장하면 통계 담당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통계 담당자는 모든 항목에 대한 입력 권한이 주어짐으로 별도 통계 입력자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 담당자 찾기 기능을 통해 이전 연도 상하 반기 교육통계 담당자 조회 및 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계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통계 자료 작성, 학교 개황 및 기관 개황에 입력한 작성자의 전화번호가 반영되며 이메일은 나이스, 지방 공무원 인사, 인사 기록, 개인 신상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가 반영됩니다. 통계 담당자 관리에서는 전화번호 수정이 불가하며 이메일만 수정 가능합니다. 통계 담당자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항목별 조사 입력을 담당해줄 통계 입력자를 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입력자는 통계 자료 작성 프로세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입력을 수행해준 사람을 의미하며 각 항목별로 다수의 통계 입력자 지정이 가능하고 입력 권한이 부여된 통계 항목에 한해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통계 입력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 입력자를 먼저 선택하고 선택한 통계 입력자에게 입력 권한을 부여할 조사 항목을 선택하는 담당자별 통계 입력자 관리 방법과 조사 항목을 먼저 선택하고 선택한 조사 항목별로 입력 권한을 부여할 통계 입력자를 선택하는 항목별 통계 입력자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통계 입력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계 입력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전년도 상하반기 조사에서 지정한 통계 입력자를 전년도 자료 적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지정했던 통계 입력자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반기 공통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하반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교원 현황과 직원 현황과 같이 개인별 정보를 조사하는 항목은 통계 입력자를 관련 인사 담당자로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통계 담당자와 통계 입력자 지정이 완료되었으면 원자료 취하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원자료란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학적, 장학, 교원 인사, 지방 공무원 인사, 비공무원 인사, 입학 등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 행정 정보를 지칭합니다. 원자료 취합은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교육 행정 정보를 교육 통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계 취합해오는 프로세스로 통계 담당자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원자료 취합 항목을 체크하신 후 취합 버튼을 누르시고 취합 상태를 확인하신 후 취합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원자료 취합 후 취합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다음 단계인 통계 자료 작성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취합된 자료들은 이후 단계인 통계 자료 작성에서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자료에 이상이 있어서 원자료 정비 후 원자료를 재취합할 경우 통계 자료 작성 단계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삭제되므로 원자료를 재취합하실 때에는 재취합하고자 하는 항목만 선택하여 취합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이는 장학, 학업 중단 사유 수정 요청 버튼은 마감된 장학의 학업 중단 학생 사유 현황 자료를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변경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마지막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자료 취합 항목을 체크하여 전년도 자료 적용 버튼을 선택한 후 전년도 자료 적용 완료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통계 자료 작성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설 유치원도 원자료 취합 단계에서 전년도 자료 적용을 해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통계 자료 작성 단계입니다. 원자료 취합 완료 후 통계 자료 작성 메뉴를 선택하면 학교 개황이라는 통계 항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계 담당자의 경우 모든 통계 항목에 대한 입력 권한을 갖고 있지만 처음 통계 자료 작성 메뉴를 선택하면 통계 항목 중 학교 개황만 보여지게 되는데 이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통계 담당자가 학교 개황의 모든 조사 항목 자료를 입력하여 저장하게 되면 학교 개황 외 다른 통계 항목 리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통계 입력자 역시 통계 담당자가 학교 개황을 입력하고 저장해야 본인에게 권한이 부여된 통계 항목에 대한 조회 및 입력이 가능합니다. 통계 자료 작성 화면에서 활용 가능한 몇 가지 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자료 적용 기능입니다. 전년도 자료 적용 기능은 전년도 상하 반기에 입력했던 자료들을 조회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원자료 제외와 원자료 포함을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자료 제외를 선택하면 직접 입력하는 항목만 전년도 자료가 적용되고 원자료 포함을 선택하면 나이스 원자료 취합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전년도 자료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이스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나이스 최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가급적 원자료 제외를 선택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포함을 선택하면 과거 연도의 원자료를 불러오기 때문에 원자료 제외로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학생 관련 장표들은 전년도 자료 적용은 불가하고 조회만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장표 상단에 보면 지침과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지침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조사 항목에 대한 주요 지침들을 살펴보실 수 있으며 해당 항목에 대한 지침도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자료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 시 입력한 자료에 이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검증 팝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류 사항에 뜨는 붉은색 글씨 내용은 입력한 자료에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고 확인 사항은 오류는 아니지만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류 사항에 나타나 있는 오류들을 해결해야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원자료 출력 기능입니다. 원자료 취합을 수행한 시점에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원자료 취합 경로 및 취합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원 현황이나 직원 현황은 교직원 개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자료를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하는 경우가 있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0 입력 기능입니다. 통계 자료 작성의 일부 장표들의 상단에는 전체 0 입력 버튼이 있습니다. 전체 0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어져 있는 입력 칸에 자동으로 0 값이 채워지게 됩니다. 일부 데이터를 입력한 후 나머지 빈칸을 0으로 채우거나 입력 칸이 비워져 있으면 저장이 되지 않는 일부 장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임시 저장 기능은 교원 현황, 직원 현황, 학업 중단 학생 및 학생 변동 상황 장표에만 구현되어 있는 기능으로 자료를 입력 중인 상태로 그대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임시 저장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인 항목 마감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입력을 끝내셨으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력 장표가 복잡하고 방대한 학업 중단 학생 및 학생 변동 상황 장표에 편리한 입력을 위해서 조회 화면을 위아래로 조정하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 자료 입력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력 및 장학, 학업 중단 비교 조회 기능입니다. 출력 기능을 통해 통계 년도를 선택하여 방해 연도 입력 사항뿐 아니라 이전 연도 입력 사항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학, 학업 중단 비교 조회는 장학 통계 자료와 장학에서 연계된 교육 통계 학업 중단 학생 상황의 자료를 비교 조회하는 기능으로 데이터 일치 여부, 장학 통계 마감 여부, 마감 일시, 장학 통계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공시 비교 조회 기능입니다. 교육 통계에서 입력한 통계 자료들은 초중 등 정보 공시 시스템으로 연계가 됩니다. 정보 공시 비교 조회 기능을 통해 교육 통계에서 작성한 내용이 초중 등 정보 공시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미리 출력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가 검색 기능은 다문화 학생 현황 장표에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다문화 학생 장표의 국가 분류가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국가 검색 기능을 통해 국가가 어떤 지역으로 분류되는지 확인 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량의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장표의 경우 엑셀 올리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내리기를 통하여 해당 장표의 입력 서식을 다운받고 다운받은 엑셀 파일의 자료를 작성한 뒤 자료 올리기를 통해 라이스의 자료를 일괄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엑셀 올리기 기능은 연수 이수,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다문화 학생 현황 장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통계 담당자는 통계 항목 마감을 실시합니다. 해당하는 통계 항목을 선택 후 항목 마감 버튼을 클릭합니다. 항목 마감 시 통계 자료 작성에서 필수 확인이 N인 상태이거나 저장이 안 된 경우 항목 마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마감 처리된 항목은 통계 자료 수정이 불가함으로 마감 취소 후 수정해야 합니다. 항목 마감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통계 담당자는 통계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을 실시합니다. 오류 내용을 확인하여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예외 사유를 작성하여 검증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검증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 메뉴에서 검증 항목을 체크한 후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증 결과가 모두 Y로 표기되어 있다면 바로 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증 결과에 N으로 표기되어 있는 검증 제목이 있으면 내용을 확인하여 자료 수정 및 예외 사유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검증 결과가 N으로 나온 검증 제목을 클릭하여 검증 내용을 확인합니다. 오류 내용의 경우 반드시 조치되어야 검증 결과가 N에서 Y로 바뀌게 됩니다. 오류 내용 확인 결과 입력 오류인 경우 통계 항목 마감에서 해당 항목을 마감 취소하여 자료를 수정한 후 재검증을 실시하여 항목 마감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오류 내용 확인 결과 입력 오류가 아니라면 좌측 예외 사유에 N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클릭한 후 학교에 예외 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외 사유를 작성하여 저장하면 예외 사유에 N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Y로 바뀌게 됩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예외 사유는 5월에서 7월까지의 검증 기간 동안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관할교육지원청에서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를 작성하실 때는 누가 보더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 입력된 자료를 수정하여 입력 오류를 없앴거나 예외 사유를 작성하여 모든 오류가 조치되었다면 검증 제목의 검증 결과가 Y로 바뀌게 되며 이제 마감이 가능합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예외 사유를 입력하는 방법은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아래 화면과 같이 자료 내리기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 파일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예외 사유 입력란에 예외 사유 입력 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대신 엑셀 서식은 변경하시면 안 되고 다운받은 양식 그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료 올리기 버튼을 눌러 서식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예외 사유 엑셀 파일 업로드 이후 업로드 성공 목록과 실패 목록이 보여지며 실패 목록에서는 실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재업로드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의 모든 검증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의 검증 제목을 클릭하여 나오는 화면에 출력을 통해 가능하며 출력물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이 마감되었으면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자체 통계 마감을 실시합니다. 자체 통계 마감 이후 자료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마감 취소 버튼을 클릭하고 통계 항목 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항목 마감 취소 처리를 한 후 자료를 수정합니다. 자체 통계 마감에서 마감 처리가 되었다면 기안문 상신을 통한 승인 제출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승인 버튼을 누르고 기안문서 상신 페이지가 뜨면 결제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자를 지정한 후 상신합니다. 모든 결제가 완료되어 승인 처리되면 학교의 자료는 관할 교육지원청 혹은 시도교육청으로 자동 제출 처리됩니다. 4월 조사 기간 중 승인 제출 없이 자체 통계 마감 단계까지만 요청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 및 제출은 관할 시도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인 시 승인 및 제출 기간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시도교육청에서 승인 및 제출 기간을 설정해 놓은 상태이므로 해당 교육청으로 승인 제출일을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체 통계 마감까지 진행할 것인지 승인 제출 단계까지 진행할 것인지 관할 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한 후 자료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혹은 시도교육청에 반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반려 처리가 완료되면 마감 취소 등의 절차 없이 통계 자료 작성해서 바로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물과 초중등 정보 공시 및 장학 연계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력물은 입력 확인용 출력물, 학교 일란표, 검증 출력물, 확인용 출력물이 있으며 업무 메뉴를 통해 조사 입력 자료에 대한 각종 출력물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오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력 확인용 출력물의 경우 통계 담당자는 연도별 권한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연도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입력 담당자는 해당 연도에 통계 입력 권한이 없으면 해당 연도 자료 조회가 불가하므로 통계 자료 작성 메뉴에서 해당 항목의 출력 버튼을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출력물을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하시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확인용 출력물은 통계 자료 작성에서 입력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출력물이며 학교 일란표는 학교 기본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출력물로 필요에 따라 연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증 출력물은 관할 학교의 검증을 위한 출력물이며 검증 출력물 중 학년별 학급수 및 담임교원 현황 출력물은 올해 신규로 추가된 출력물입니다. 학년별 학급수 및 담임교원 수 비교 검증 확인 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 입력 완료 후 자체 통계 마감을 하게 되면 통계와 초중등 정보공시 공통 항목에 대하여 초중등 정보공시로 자료를 자동 연계합니다. 미연계 시 초중등 정보공시에서 자료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초중등 정보공시 자료 입력이 시작되는 5월 전, 즉 4월 말까지 교육통계 담당자는 반드시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보공시 취합 기간에는 자체 통계 마감이 불가하며 정보공시 정정 기간에는 자체 통계 마감 이후 정보공시 담당자가 정정 대장 관리를 확인 후 기안문 상신이 이루어져야 연계가 됩니다. 교육통계와 초중등 정보공시 연계 프로세스는 양쪽 담당자가 모두 공유하고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장학, 학업 중단 학생 사유 조사 관리와 교육통계, 학업 중단 학생 상황 연계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과 교육통계의 학업 중단 학생 수치를 일원화하기 위해 장학의 학업 중단 학생 사유 조사 관리의 자료를 교육통계로 취합해오는 연계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통계의 학업 중단 학생 상황 장표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나이스 학적 자료를 장학의 학업 중단 학생 사유 조사 관리에서 3월에 집계및 마감하여 4월에 교육통계의 학업 중단 학생 상황 장표로 연계됩니다. 이 자료를 5월 초중등 정보공시의 전출입 및 학업 중단 학생 수로 연계 및 활용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장학과 교육통계의 연계 및 수정 프로세스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교육통계 학업 중단 학생 상황은 원자료 취합을 통해 장학학업 중단 학생 사유 조사 관리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교육통계 담당자는 원자료 취합 전 학교의 장학 담당자께 장학학업 중단 사유 조사 관리의 집계 및 마감이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원자료 취합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학업 중단 학생 사유 조사 관리 자료를 취합해 온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원자료 취합 후 통계자료 작성에 학업 중단 학생 및 학생 변동 상황 장표를 살펴보면 상단의 학업 중단 학생 상황 장표와 하단의 학생 변동 상황 장표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의 있는 학업 중단 학생 상황 장표가 장학의 학업 중단 학생 사유 현황에서 원자료를 취합해 오는 장표입니다. 장학 학업 중단 비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장학과 교육통계 양쪽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통계 원자료 취합 일시와 장학 마감 일시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데이터 오류가 있을 경우 학업 중단 학생 상황은 직접 자료 수정과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장학 학업 중단 사유 조사 관리를 수정한 후 재취합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자료 취합 메뉴에서 장학 학업 중단 사유 수정 요청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장학의 학업 중단 사유 조사 관리 자료가 마감 취소 상태가 되어 수정 가능한 상태로 변경되며 수정된 학적 자료를 재집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학교의 장학 담당자에게 학업 중단 학생 수치가 잘못되었음을 설명하고 학적의 자료 수정 및 장학, 학업 중단 사유 조사 관리의 재집계와 마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장학 담당자가 장학의 학업 중단 학생 사유 조사 관리 자료를 재집계 및 마감을 완료했다면 교육 통계 담당자는 원자료 취합 메뉴에서 학업 중단 학생 및 학생 변동 상황 항목만 체크하여 취합 버튼과 취합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학업 중단 학생 자료를 재취합합니다. 다른 항목까지 같이 재취합하게 되면 통계 자료 작성에서 입력한 기존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므로 반드시 학업 중단 학생 및 학생 변동 상황 항목만 체크한 후 재취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교 및 직속기관 담당자를 위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방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조사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조사 항목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개황입니다. 기관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장표로 통계 자료 작성 단계의 최초 조사 항목입니다. 기관 개황을 작성해야 다른 입력 장표가 나타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노란색은 나이스 원자료 취합 항목이며 흰색은 나이스 원자료 미취합 항목으로 직접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전년도 자료를 적용하여 저장할 시에는 원자료 제외를 선택하면 4월 1일 기준 최신 원자료를 포함하여 전년도 자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직,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정원입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의 정원을 입력하는 장표입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입력하는 장표로 직속기관 담당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직속기관에서는 교육청에서 입력한 정원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교육청, 교육지원청뿐 아니라 공립학교와 직속기관의 정원도 입력합니다. 입력할 때 파견, 휴직자를 대신하여 배치된 별도 정원은 제외하고 입력하며 유보 정원은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지방공무원 인사에서 정현원 대비표의 4월 자료를 가져옵니다. 원자료 취합은 시도교육청에서만 가능합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입니다. 특정직 및 정무직 공무원 정원 장표의 엑셀 업로드 기능이 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었는데 국립과 사립학교까지 적용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정직 및 전무직 공무원 정원 입력 화면입니다. 특정직 및 전무직 공무원 정원과 별정직 공무원 정원 장표에서는 엑셀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내리기를 통해 엑셀 업로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요인 사항과 같이 입력하지 않는 기관은 삭제하고 정원이 없는 기관의 정원은 0으로 입력해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정원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기관명을 클릭하면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직급별로 정원을 입력하며 정원은 정수 및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입력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필수 확인이 있습니다. 필수 확인이 N인 경우는 원자료 취합 후 저장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저장을 해야 Y로 변경됩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입니다. 기관명을 클릭하면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공무원 구분, 직렬, 직급을 선택하여 정원을 입력하며 정원은 정수 및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복수 직렬을 입력할 수 있으며 직렬 코드를 3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복수 직렬은 원자료 취합이 불가한 항목입니다. 직렬 구분 조합이 전년도와 유사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년도 복수 직렬 일괄 적용 기능으로 전년도 자료를 적용하고 입력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별정직 공무원 정원입니다. 기관명을 클릭하면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직급별로 정원을 입력하며 정원은 정수 및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정원을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입력하는 방법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나누어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정원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에 대한 원자료 취합 권한은 교육청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 입력 주체와 시기가 협의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서 정원을 입력하던 중 교육청에서 원자료 취합을 하여 입력한 정원 자료가 초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정원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 교육지원청뿐 아니라 관할 공립학교의 정원도 입력해야 합니다. 국립 및 사립학교는 학교 담당자가 입력하지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도 자료 수정 권한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정원은 초등학교 정원에 포함하여 입력하지 않고 별도를 입력합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을 입력하며 4월 1일 기준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 임기제, 교육 공무직인 무기계약 직원을 입력합니다. 전년도 4월 2일부터 올해 4월 1일 사이에 퇴직한 정규 및 임기제 직원도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원은 퇴직한 교육공무직 직원, 기간제 계약직 및 일용직입니다.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 사무처, 특수교육지원센터, 위센터 근무직원의 입력 지침을 보완하였습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입력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위센터 근무직원은 관할기관에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현기관 발령일 및 현직급 임용일자 지침을 보완하였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계약을 연장한 경우 채용 공고 여부에 따라 입력합니다. 직원 현황 입력 화면입니다. 입력 화면에서 직원을 클릭하여 입력하거나, 나이스 원자료가 미취합된 직원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교육공무직 직렬의 경우 교육공무직 직렬차키에서 직종명을 검색하면 해당 직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 현황 입력 지침입니다. 직위는 선택 입력 항목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호봉은 성과 연봉제 대상, 임기제 공무원, 교육공무직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직렬은 직종에 따라 일반직, 교육공무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교육감은 직종과 직렬을 모두 정무직으로 입력합니다. 부교육감의 공무원 구분은 국가 공무원이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 기관 발령일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발령일자를 입력합니다. 기관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공무직은 최초 발령일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일을 현 기관 발령일로 입력합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경우 동일기관의 타부서로 발령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서 발령일이 아닌 근무기관의 발령일을 입력합니다. 변동 구분의 경우 전년도 4월 2일부터 올해 4월 1일 사이 신규채용된 직원이 있다면 변동 구분을 반드시 신규채용으로 변경하여 입력합니다. 나이스에는 신규채용 구분 항목이 없어 원자료 취합 시 재직으로 취합이 되기 때문에 직접 신규채용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연장한 임기제 공무원의 현 기관 발령일 및 현 직급 임용일자는 채용 공고 여부에 따라 입력합니다. 채용 공고를 통하여 재계약이 된 경우 재계약일자를 입력하며 채용 공고 없이 재계약한 경우는 최초 발령일자로 입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내역을 확인했을 때 교육 공무직 직원이 미취합된 경우입니다. 나이스 계약 구분이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원자료 취합이 되기 때문에 비공무원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합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교육통계 담당자는 원자료 취합 메뉴에서 직원 현황만 원자료 재취합을 하여 누락된 직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직원 정보를 입력하던 중 미취합된 직원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앞에 설명과 같이 나이스 비공무원 인사를 수정한 뒤 직원 현황 원자료를 재취합합니다. 원자료를 재취합하면 입력된 자료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직원 현황을 많이 입력한 경우라면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수 인원이 누락된 경우라면 다음 방법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직원을 추가 입력할 수 있으며 전년도 교육통계조사 때 입력한 직원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전년도 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전년도 자료 조회 및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관 간 이동이 있는 경우 변동구분 입력 방법입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온 경우는 신규 채용으로 입력합니다. 반대로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간 경우는 퇴직으로 입력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이동한 경우 교육청은 삭제 처리하며 학교에서는 재직으로 입력합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동한 경우는 교육청에서는 재직으로 입력하며 학교에서는 삭제 처리합니다. 인사상 파견으로 처리된 경우는 파견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임기제 공무원 직렬 입력 방법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직렬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단, 직급이 연구관, 연구사인 경우는 해당하는 직급인 기록연구, 학위연구로 입력합니다. 교육전문직 및 교원 현황입니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전문직 및 교원을 입력하며 4월 1일 기준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 임기제, 기간제 교육전문직 및 교원을 입력합니다. 또한, 전년도 4월 2일부터 올해 4월 1일 사이에 퇴직한 정규 교육전문직 및 교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기간제 교원 및 임기제 공무원, 강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입니다. 전임 근무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교원 변동 상황에 도내 이동에 입력 예시가 보완되었습니다. 학력사항의 경우 전문학사, 학사학위, 석사학위 등 학위를 기준으로 코드가 통합되거나 코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자격증 표시과목은 표시과목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교원 경력과 최상급 자격증은 원자료 미취합 항목입니다. 전년도 자료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직급이 장학관인 경우는 직위를 교육장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전년도 자료 적용 시 최신 원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원자료 제외로 적용하며, 전년도부터 계속 재직 상태인 교육전문직 및 교원의 경우 자동으로 경력이 1년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전년도 4월 2일 이후 학교에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전입 온 교육전문직 및 교원의 경우 전년도 교육전문직 및 교원 현황에 입력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 조회가 불가한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변동 구분은 전년도 4월 2일부터 올해 4월 1일 기간 동안 가장 마지막 변동 상황만 입력합니다. 변동 구분을 파견, 복직, 휴직, 휴복직으로 입력한 경우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출산 휴가인 교원이 있다면 원자료 취합 시 재직으로 취합되므로 반드시 출산 휴가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복직은 전년도 4월 2일부터 올해 4월 1일 사이에 휴직 시작일과 복직일이 모두 발생한 교원입니다. 복직 교원을 휴복직으로 오입력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직을 연장한 경우 휴직 시작일은 휴직 연장일로 입력합니다. 기간제 교사는 다음 항목만 변동 구분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경력 현황입니다. 교육 경력에는 학교 및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입력합니다. 휴직 기간은 교육 경력에 포함되지 않지만 휴가 기간은 재직 기간이므로 포함됩니다. 교육 전문직의 경우 교육 전문직 경력만 입력하고 교원 경력을 미입력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임용교사의 경우 교원 경력을 미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월 1일 임용된 교원의 경우 4월 1일 기준 경력은 1개월이며 임용 전 기간제 교원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추가로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사항과 수지 자격은 전년 대비 변경 사항이 있는 항목입니다. 먼저 최종학력은 전문학사, 학사, 석사 등 학위를 기준으로 코드명이 변경되거나 코드가 통합되었습니다. 최종학력은 수료가 아닌 학위 취득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자격증 표시 과목은 자격증 분야와 표시 과목으로 구분하며, 소재한 자격증의 표시 과목을 일반, 실기, 특수, 기타의 자격증 분야와 표시 과목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조사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개황, 장애영화 현황, 인력현황 장표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하는 장표이며, 직속기관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개황을 살펴보면,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관할센터를 조사하며,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관할센터를 조사합니다. 특수교육통계의 기본 개황에서 나이스 원자료 취합으로 자료를 가져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개황, 배치 장애영화 현황, 배치인력현황 장표는 특수교육통계에서도 조사하는 장표로, 입력 시 특수교육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취합 버튼을 클릭하여 특수교육통계의 자료를 가져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누락이 된 경우, 특수교육통계의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에서 입력되지 않은 경우이니, 특수교육통계 교육청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을 하고, 다시 취합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개황의 경우, 교육청명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명을 제외하고 모두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화 현황입니다.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장애영화를 입력합니다. 입력 시 특수학교 소속 장애영화는 제외하여 입력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센터명을 클릭하면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센터 직접교육지원참여영화와 순회교육지원영화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영하 수는 연령별로 입력합니다. 이때 교육통계에서는 별도 만연령 산정 기준이 있으므로 원화의 출생연도를 확인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인력 현황입니다. 교원은 센터 소속 및 타기관에서 파견 온 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원 수를 조사합니다.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 무기계약인 교육공무직, 기간제 교육공무직, 일용직, 계약직 등 기타 지원 인력을 조사합니다. 조사 제외 대상으로는 교육전문직, 인턴교사, 시간강사, 정규교사의 결혼보충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 퇴직한 교사 및 직원이 있습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센터명을 클릭하면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교원은 정규 공무원, 비정규 인력을 입력합니다. 교육전문직을 제외한 교원을 입력합니다. 비정규 인력은 계약제인 기간제 교사를 입력합니다. 교원은 자격별로 특수일정, 특수이정, 특수교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일반교사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직원은 직종별로 정규직,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 치료사, 보조인력, 기타인력으로 입력합니다. 앞서 안내드렸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화 현황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인력은 특수교육통계에서도 동일하게 조사하는 부분으로 특수교육통계 입력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기관별 조사 항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학원 개황입니다. 교육지원청 관할 사설학원을 조사합니다. 원격으로 강의하는 학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년 대비 변경사항으로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에 정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설학원 개황은 시군구, 지역별 학교 교과 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조사합니다. 전체 원자료 취합 항목이며, 나이스 평생교육학원관리 학원 교습과정 메뉴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자료와 비교하여 증감 내역을 비교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